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일스 오닛 32카운트 4 앱솔루트 비기너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탈트가 2번 있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발 킥 2번 키 키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보드 스텝 왼발 똑같아요 키 키 백 투게더 보드 스텝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섹션 2 보드 워크 3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킥 백 백 백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드래그 두 박자까지 끌고 가시면 돼요 락 백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V 스텝 오른발 아웃 아웃 인 인 재직 박스 턴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턴 백 사이드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후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2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왼발 사이드 투게더 16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왼발 키 5 6 7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왼발 16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6 7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고맙습니다.